반가워요. 여러분의 선배, 어중규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6월달 모평 보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6월 모평 같은 경우에 꽤 어렵게 윤리과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해당 문항들 한번 총평한 다음에요. 실제로 해설 강의에서 좀 깊이 있게 여러분들께 다뤄드릴 수 있는 문항에 대해서 좀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문항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선지 자체가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없이 깔끔하게 문제가 잘 출제가 되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들을 이제 풀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좀 필요한 논리들 혹은 이 선지와 관련된 조금 더 심화적이고 좀 지역적일 수 있는 배경 지식들을 앞으로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 특히 이제 생활과 윤리에서 좀 많이 느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설 강의에서 단순히 이게 맞다, 틀리다를 이제 해설해드리는 거를 조금 넘어서가지고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이런 부분에서 이 학자 입장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면 좋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그 학자별 이제 원전에서 우리가 생각해봄직한 부분들을 뜯어가지고 여러분께 해설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들 해설 강의를 맞았던 문학이든 틀렸던 문학이든 상관없이 좀 보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총평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리과 총평입니다. 자, 생활과 윤리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커트라인부터 보고 가면요. 44점, 40점, 36점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탐론 고민하시는 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으로 표점이 낮아지거나 1등급 커트라인이 50점이 되는 거는 천재지변 같은 일입니다. 이거는 어느 과목에서나 그냥 그 해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윤리과목이 1등급이 50이 돼서 너무 걱정해요 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어떤 과목이든 간에 사실 그 해 갑자기 수험생들이 특출나게 특정 문학을 굉장히 잘 대비해가지고 맞춰가지고 오답을 예상했던 문학이 비껴나간다거나 이런 예상이 좀 빗나가는 일들이 발생하면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뭐 여타 과목에 비해서 윤리과목 표점이 상당히 여러분들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과목 선택을 하실 때 당장 고민해봐야 커다란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표점. 아마 저한테 그런 이유 가지고 상담하신 다음에 사탐론 실제로 윤리로 진행하신 분들. 그래서 저한테 이제 1등급 맞았어요 이렇게 DM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아마 그런 분들 중에서 지금 굉장히 해피하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진하셔가지고 분명히 수능에서도 여러분들이 사탐론을 했다는 그러한 선택 절대 후회되지 않도록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께 수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점 44점인데요. 사실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하자면은 뭐 이제 구경수가 워낙 이제 난도가 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탐에 오시면서 정상적인 멘탈을 가지고 사실 사탐시험을 친다는 거는 쉽지는 않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이 분배정의 문제에서 롤스 노직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리얼 선지만 우리가 피했더라도 오답률이 이렇게 87%까지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접근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 문제를 좀 평가 문제를 접해서 좀 풀어가는 게 조금 미숙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낯선 선지들이 분명히 나왔고 어려운 문항인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풀면서 이 문항이 가장 이제 오답률이 높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고 사실 그리고 저는 이제 시민불복종보다는 기술 윤리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여러분들이 낚시 포인트는 생각보다 잘 이제 피해가는 거에 비해서 이런 낚시는 잘 피해가는데 약간 내용적인 측면에서 사실 리얼 선지는 굉장히 명확한데 이거를 이제 피하지 않고 오히려 리얼을 찍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보면서 아, 이 전통적으로 어려운 주제에서 모르는 선지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구나 제가 항상 현강에서도 그렇고 강의 중에도 굉장히 많이 강조드리는데 좀 선택의 문제. 우리가 연습을 해나갈 때는 소거를 하는 게 의미가 없죠. 연습을 할 때는 소거를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선지를 다 알 때까지 공부를 하는 게 맞고 제가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 평가원 시험장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좀 문제를 풀어가야 최대한 나의 좀 역선택을 막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전략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오답이 많이 몰려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한 문제가 지금 오답률이 조금 지나치게 높은데 사실 커트라인 치고는 나머지 문제들의 오답률은 상당히 여러분들 낮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커트라인 44점 정도 되면은 사실 두 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 오답률이 조금 더 높아져야 되거든요. 60%, 70% 이 정도까지는 따라와줘야 되는데 보면은 격차가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15번 문제를 거의 다 하나씩 틀렸다고 우리가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제를 틀릴까 말까 하면서 이제 커트라인이 44점 정도가 나오게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15번 문항만 배제하고 보면은 나머지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커트라인에 비해서 난도가 그렇게까지 높은 시험이었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이 시험지가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었는가 근데 제가 이제 DM을 받으면서 반응을 보니까 뭐 사탐이라는 과목이 원래 그렇기는 하지만 이 탐구라는 과목은 원래 고이면 고일수록 점점점점 더 우위가 생기거든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어떤 개념은 똑같지만 그 개념을 기본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고 N수생들이. 두 번째로 어쨌든 N수생들이 평가원 시험을 본 짬밥이 있기 때문에 이 평가원이 어떤 식으로 선지를 구성하고 이랬을 때 정답이고 저랬을 때 정답이 아니고 이런 감각이 훨씬 발달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고3분들보다는 N수하시는 분들이 훨씬 이제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시험이 유독 조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유독 조금 더 그랬던 것 같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N수생들 반응을 보면은 오, 코트라인이 이 정도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게 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선지에 대한 경험치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고3 현역이신 분들은 6월달에 모의평가를 볼 때 내가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끝내고 나서 개념을 보는 것도 사실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이제 사탐이란 과목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구경수에 워낙 치이다 보니까 현역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념 완강에도 허덕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N수 하시는 분들은 일단 개념은 다 돌았을 거고. 그쵸? 그러면 N수 하시는 분들이 맨날 질문하는 건 결국 그거거든. 개념 다 돌았는데 뭐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준비해놓은 커리큘럼이 뭐예요? OX2쿤, 선지 1000개, 1200개 이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선지 경험을 쌓는 연습을 할 거다. 그래서 판단 연습을 하는 거다 우리는. 어쨌거나 시험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드리는데 이번 시험이 그게 조금 심했죠. 알고 있는 사실인데, 윤사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거를 좀 다른 말투, 좀 다른 선지로 제시했을 때 네가 이거에 대한 정어를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니? 이거는 오랫동안 똑같은 말을 여러 개의 선지로 표현된 거를 보면서 정답과 오답을 체크해본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실을 다르게 제시했을 때 잘 풀어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연습량이 부족하신 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컨대 작년도 6편 같은 경우에는 좀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 알고 있는 사실을 다르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시험 범위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싶을 정도의 확장된 내용들을 제시를 했거든요. 이렇게 확장된 내용을 제시를 하면 N수와 현역이 사실상 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여러 차례 개념을 돌리고 했어도 모르거나 추론이 필요한 어떤 영역들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N수 입장에서도 안 배운 데에서 나오는 거고 그렇죠? 현역 입장에서도 안 배운 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얼마나 잘 추론해서 새로운 사실에 적응해 나갔느냐가 포커스가 되면 사실 N수랑 현역이 굉장히 공평한 시험인데 이번 시험처럼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러한 것들을 다르게 제시했을 때 맞출 수 있냐 없냐 이거는 아무래도 문제풀이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시험이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DM 받으면서 느껴본 거는 N수생들과 현역 분들의 좀 생각의 격차가 많이 컸다 이렇게 조금 느껴지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죠. 낯선 선지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문제 풀 수 있게 해줄게. 그러니까 N수들이 또 시험을 조금 더 잘 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낯선 선지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소거가 가능하도록 문제를 많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낯선 선지를 무시하고 아는 것만 정확하게 갖고 풀었을 때 문제의 정답이 맞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철학적인 측면에서 무엇이 가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은 뭐 좀 지역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도 철학적으로는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시험을 잘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1번, 2번 포인트를 쭉 봤을 때 이번 평가원 시험은 열심히 생윤, 선지 판단해보고 노력해보고 오답하고 하신 분들이 분명히 시험을 좀 잘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그냥 개념만 끝낸 상태로 개념에 있는 것만 한 번 훑은 상태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번 시험은 좀 털릴 수밖에 없는 그게 좀 불가피한 그런 시험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근데 이러한 기조가 앞으로도 9평과 이제 수능으로 간다고 하면 저의 개인적인 예상이지만 9평은 조금 더 낯설게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생윤이라는 시험은 계속 이제 나와 있는 범위에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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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뭔가 추가되는 내용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6월달 평가원이나 9월달 평가원 둘 중에 하나는 무언가인가 내용 추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능에서는 곧바로 그냥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거는 좀 오바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6월과 9월 둘 중에 한 번은 조금 새로운 내용의 추가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월은 좀 아는 내용을 변형하는 형태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다면 9월은 약간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새로운 내용들, 기존의 지식의 어떤 연장선이나 좀 확장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조금 더 많이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조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선지 판단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시문의 특이점은 별로 없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선지 중에서 몇몇 가지 선지들이 조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결을 해보면서 원전에서 이런 식으로 제시된 부분을 이렇게 선지로 냈는데 앞으로는 원전에서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기 위한 초석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어렵거나 낯선 내용을 물어보기 위한 좀 시동걸기일 수 있거든요. 앞으로 나 이거까지 물어볼 거야. 이런 좀 선전포고 같은 개념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번 6평에서 나왔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가지고 올해 새롭게 나오는 사상과 특강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들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반영해서 우리가 사상과 특강을 훨씬 방대하고 또 알차게 구성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이점이 하나 있죠. 계약론이 안 나왔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약론까지 나왔으면 내가 봤을 때 커트라인 42점까지도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론이 안 나왔어요. 맹자 중심으로 한 유교랑 맹자랑 묵자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어가지고 국가윤리를 대체해서 출제가 됐는데 과연 이게 9평이나 수능까지 이어질 것이냐.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계약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너무 중요하게 출제가 되어왔던 부분이라서 한 번에 갑자기 이게 빠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늘 수업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제발 계약론 좀 수능에 안 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홉스로크로소를 비교하는 형태로 문제가 맨날 나오는데 사실 걔네들이 동시대 사람도 아니고 비교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부적절한 부분들도 많다. 그리고 비판을 하는데 다 죽은 다음에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이 사상가가 교류를 하면서 비판한 문제를 내야지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비판도 되고 추론도 되는데 이게 죽은 사람 막 비판하면은 허수아비 오류도 범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는 계약론을 어렵게 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뭐 빠진다라고 한다면은 이 생윤이라는 시험이 조금 더 깔끔해지는 데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좀 생각과 바람을 좀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계약론은 9월달에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만약에 9월까지 빠지면 이제 수능에도 빠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까지 문제를 내온 걸로 봤을 때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걸 최대한 배제하고서라도 난도 있게 출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던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계약론 자체가 이제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은 생윤은 현역과 N수의 좀 격차가 큰 시험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조금 해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윤리와 사상, 윤사죠. 윤사 같은 경우에 원점수 표점이 훨씬 더 낮습니다. 근데 윤사는 원래 6월달이랑 9월달 이렇게 11월 비교했을 때 윤사 같은 경우에 6월달 표점이 비슷한 정도의 난도로 나와도 생윤보다 조금 더 낮아지는 경향이 원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윤에 비해서 윤사가 어쨌든 외우거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양 자체가 더 많거든요. 사상가가 훨씬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념을 다 못 끝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윤사를 좀 진지하게 내가 준비함에도 불구하고 나 아직 사회사상 파트를 조금 덜 봤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고 아니면은 내가 서양이랑 사회사상까지 다 돌았는데 아 나 동양을 까먹었어. 이런 분들도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어서 생윤에 비해서는 어쨌든 학자 숫자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커트라인이 비슷한 난도로 나와도 좀 떨어지는 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윤사는 제가 이번에 딱 그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아 공리주의 문제 애들 꽤 많이 틀리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공리주의 문제를 사람들이 꽤 많이 틀릴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틀릴 줄은 몰랐다. 근데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뱀담과 밀이 누군지도 알고 어떤 사상인지도 다 알거든요. 그리고 해설을 들으면 아 그렇겠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걸 해설 들을 때 쟤들 얘기하지만 아 그렇겠다. 아 바보.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답이 없습니다. 발전이 절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리주의 밴담 밀문제는 새로운 사실을 요하는 문제는 전혀 아니잖아요. 윤사는 그런 문제들이 많지도 않으니까 전혀 새로운 사실을 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알고 있는 것을 논리적으로 사용해가지고 해당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판단만 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그만큼 이 윤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조금만 선지를 말장난 식으로 비틀어도 여러분들이 금방 적응을 못하고 틀리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말장난이라기보다는 결국 다 아는 내용인데 한 번도 그런 방향으로는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그렇게 낯선 거죠. 이런 선지가 없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그러니까 윤사를 좀 암기 감옥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험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었을 것이다. 이게 사상가의 사상을 바탕으로 입체적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이해를 해서 내가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안 되면은 여러분들 좀 문제가 있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윤보다도 조금 더 논리적인 추론을 요하는 선지들이 많이 이제 나왔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정답은 낯설다 그래도 오답선지가 기출에 기반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컨대 뭐 홉스로크 선지는 말할 것도 없고 정약용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스피노자 문제도 어느 정도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답 자체가 조금 낯선 선지로 출제된 것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난도가 조금 높아진 것처럼 보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오답선지를 가를 수 있는 선지는 거의 기출에서 나왔습니다. 문제가 어려우려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낯설거나 아예 모르겠는 게 두 개가 있어야 어려워요. 그렇게 문제가 이제 나와야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보시면은 오답률이 거의 다 50%대에서 이제 머무르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정답은 좀 낯설었지만 기출이 익숙한 선지들로 오답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낯선 정답이라고 하더라도 아는 거를 확실하게 제끼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가 되었다는 거죠. 다음 고대 그리스가 어렵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저의 하나의 좀 의문스러운 포인트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고대 그리스가 계속 이제 난도 있게 출제가 되면서 막 달리고 있었던 그런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고대 그리스가 어렵게 출제되질 않았죠. 하지만 6월달이나 이제 6월달 지나고 이제 9월달이나 수능에는 앞으로 고대 그리스 파트가 조금 어렵게 출제될 수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가 어렵진 않았지만 앞으로 어려워질 수 있어서 고대 그리스에 대한 대비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어쨌든 윤사 같은 경우에는 난도가 전반적으로 좀 높았다. 난도가 좀 전반적으로 문항마다 정답이 좀 낯선 선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탁탁탁탁 정답을 찍고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시험이었다. 이렇게 이제 조금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오답률 1위가 어떤 거였다? 약간 말장난스럽게 내가 평소에 이 선지를 이렇게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군. 이렇게 좀 판단을 요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단순히 사상가의 사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으면 어? 내가 아는 거네?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장을 보고 사상가의 빙의에서 판단을 해서 맞춰야 되는 문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연습을 안 하고 좀 암기로써 윤사를 접근하신 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런 분들은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뭐든지 이해시켜드리는 제 강의를 들으시면 어제 쓰면 그래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간단하게 여러분들 문항들 어떤 걸 틀렸을 때 어떤 식으로 앞으로 대비를 여러분들이 좀 해나가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윤 같은 경우에는 15번, 5번, 19번 문항을 이제 틀리신 분들은 OX2쿤을 들으시기를 굉장히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 문제들은 어쨌든 이런 말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네 이렇게 이제 패러프레이즈 된 선지들에 여러분들이 적응하는 연습이 필요한데 결국에는 양치기가 좀 답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선지들을 많이 접해봐야 됩니다. 많이 접해보고 아 이 말이랑 이 말이 결국 같은 말이었구나 근데 OX2쿤을 오시면은 제시문도 엄청나게 많이 읽어요. 근데 그 제시문도 제가 보여드릴 때마다 결국 이 말이랑 이 말이랑 똑같은데 지금 다르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드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선지를 어쨌든 암기시키는 게 아니라 이 선지는 이 선지라서 이런 거고 이유와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15번, 5번, 19번 문제를 틀리신 분들은 듣게 되면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4번이나 14번이나 15번 이런 문제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는 문항들입니다. 앞으로 지역적이거나 앞으로 좀 확장되는 내용들이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이해해서 찍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왜 맞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 같고 뭐 이 사상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알겠는데 다른 사상관은 판단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명료하게 여러분들 만들어주는 해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명료하게 해설을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좀 확장되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6월달에서 언급된 부분들을 포함해가지고 구평전에 사상가 특강 올해 버전을 할 겁니다. 작년 사상가 특강 완전 대히트를 했는데 메가 히트를 했는데 뭐 작년 사상가 특강 뿐만 아니라 올해 사상가 특강은 학자 자체를 훨씬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더 넓고 깊고 많은 학자들의 원전을 같이 살펴볼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믿고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앞으로 확장되어서 출제될 수 있는 개념들도 온전하게 여러분들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로 제가 장담 컨대 OX2쿤을 지금 시험범위 다 돌진 않았지만 OX2쿤을 지금 제 형강진도에 맞춰가지고 다 들으신 분들은 분명히 OX2쿤의 힘을 체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OX2쿤을 듣고 나서 이번 시험을 봤으면 낯선 선지가 진짜 확 줄어들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야스퍼스 문제랑 하이데거 문제 같은 경우에 완벽하게 그냥 적중을 하기도 했고 또 롤스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OX2쿤에서 굉장히 강조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15번이나 5번 문항 이런 문항들에서 낯설면 굉장히 많이 못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형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2번, 3번. 아직도 소전제 문제를 틀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 좀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소전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내가 3단 논법에서 그 전제가 뭔지 파악을 못한다 도 있을 수 있고 아, 반론을 못 봤어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실수가 아니라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반론, 못 봤어 틀렸어. 그럼 다음에는 잘 볼까요? 내가 그거를 다음에 잘 볼 수 있었으면 이번에도 안 틀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 실수는 반복되면 실수가 아니라 유형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실수가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같이 하는 실수잖아요? 그럼 그것도 유형이에요. 그걸 노리고 내는 겁니다. 나는 거기에 걸려드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걸 실수야. 다음부터는 조심해야지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다음부터 조심해야지라는 생각. 그럼 이번에 안 조심했어요? 아니잖아요. 매번 조심하죠, 우리는. 그런데 조심으로는 안 되는 거죠.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방법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반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소전제 문제는 저 같은 경우에 옛날 어렸을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아. 뭔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문제가 되는 문항들이 있다. 그럼 옛날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전제 문제만 나오면 약간 파블로프의 개처럼 옆에다 반론 이렇게 내 손으로 쓰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은 반론이라는 걸 인지하고 문제를 풀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인지적 어떤 장치를 만들어놔야 돼요. 마커가 있어야 돼요, 스스로가. 내가 여기서 실수가 다발하는 구간이니까 여기서 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인지적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또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명확한 본인 실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정확히 말하면 실수가 아니라 내가 실수를 하는 패턴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아차차가 아니라 나는 이때 병신짓을 많이 하지 이걸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글을 통해서 추후 해결책의 강구가 필요하죠. 3번 문항도 마찬가지인데 3번 문항은 이렇게 문제를 푸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틀렸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러니까 제시문만 읽고 어? 누구네? 하고 그냥 1, 2, 3, 4, 5를 가는 거야. 그러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만 해서 문제를 풀기에는 조금 난도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오답률이 안 높은 이유는 뭐냐면 뭐 때문에? 위에 제시문에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이분은 어떤 패턴이 문제인 거냐면 뭔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맨날 얘기하지만 일단 생윤도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제시문으로 올라가야 돼요. 왜? 내가 모르는 거지만 제시문엔 근거를 줬을 수 있거든. 수능은 이해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지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 목표와 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뜬금없는 내용이 나오면 1번 다 같이 모르거나 2번 제시문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시문으로 올라가서 한번 문제를 봤으면은 확실하게 정답을 찍어가지고 맞출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본인의 시험 상황에서의 어떤 반응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본인이 어떤 짓을 하는지 인식을 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앞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좀 세우셔야 해결이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이죠. 윤사 7, 11, 9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출 분석 기출 선지에서 우리가 제낄 수 있는 선지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출에 대한 양치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이들 틀리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 강좌를 좀 들으시면서 이제 기출 자체에 대한 좀 회독이 필요하죠. 근데 이 문제들을 좀 틀리셨다면은 개인적으로는 단원별로 문제를 보시는 게 조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틀린 부분에 대한 단원별 문제를 조금 보시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틀린 단원만 또 문제를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단원만 내가 모르는 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전 단원을 다 이제 그 단원별로 회독을 하시는 게 조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회차별로 회독을 하는 게 좋은 경우가 있고 단원별로 회독을 하는 게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회차별이라는 건 20문제짜리 세트를 가지고 이제 전범위가 나와 있는 세트를 가지고 회독을 하는 게 좋은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단원별로 회독을 하는 게 좋은 경우가 있는데 7, 11, 9번 문제처럼 좀 기출에서 충분히 우리가 접할 수 있었던 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제껴서 정답으로 찍었다. 그거를 못 제껴서 오답으로 찍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되는 선지들이 있다면은 단원별로 좀 회독을 하시면서 일단 틀린 단원에 대해서라도 좀 기출 선지의 접촉폭을 좀 넓혀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복습의 문제라기보다는 선지를 얼마나 양쪽으로 많이 경험했느냐에 문제에서 갈렸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20문제짜리 세트 같은 경우에 제가 언제 많이 추천드리냐면 이제 심화 개념 나가거나 이럴 때 앞 내용이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범위 복습을 하는 용도로 많이 이야기를 해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선지를 접하는 폭을 늘리는 용도로 단원별 복습을 하시면 되는 거고 20문제 세트자리 복습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범위를 한 번에 이제 까먹지 않게 복습해 나가는 그러한 측면에서 전범위 복습을 할 때 사용을 하시는 방법이라서 7번, 11번, 2번 문제를 틀리셨으면 일단 틀린 부분에 대한 단원별 회독이 필요한데 이 부분만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다른 부분도 조금 난도 있게 출제되면 구멍이 뚫릴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단원별 회독이 좀 필요할 수 있다는 거고 그걸 이제 도와주는 강좌가 어쨌든 기출분석 강좌니까 기출분석 강좌를 들으시면은 간단하게 개념 알려드리고 그리고 개념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또 풀어드리거든요. 고난도 위주 문제로 그래가지고 이 강좌를 들으시면서 기출 자체도 좀 양쪽으로 회독을 많이 해보시면 이거는 좋아질 겁니다. 이런 문제는 좀 시간이 해결해줘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얘네들은 좀 여러분들이 노력을 얼마나 투자하냐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해결해주는 문제들입니다. 문제는 이제 얘네들은 조금 시간 해결을 못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시간 해결을 못해줄 수도 있어요. 본인이 본인 실수를 자꾸 그냥 아차차 이렇게만 인식하면은 이건 평생과도 해결이 안됩니다. 명확한 해결책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고 이거는 사상과 특강처럼 좀 원전을 분석하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 예측을 하는 강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열심히 접근을 하셔야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차피 출제자 마인드가 무엇을 내겠다라는 게 명확하게 내가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완벽한 해결은 어려운데 그래도 다행인 건 이거는 모두가 다 똑같은 조건에서 시행되는 거라서 그렇죠? 예를 들어 낯선 내용이 나왔다. 그럼 나만 낯선 게 아니거든요. 에브리바디 다 낯설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크게 제가 봤을 때 신경 쓸 만한 부분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거는 내가 열심히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잘 쓰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마지막 윤사 17번, 19번 얘네들은 난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차차 이제 N제에서 이번 6평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더 난도 높게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대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세한 여러분들 문항별로 배울 점들 문항별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해설 강좌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